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아악! 으악!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지금... 야 여기 영안실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일단 말았겠네 영안실도 여러분들 만들다 만 곳이 있을 것 같아 영안실도 여기는 다시 말하지만 TV도 방영됐던 곳이고 TV방영할 때 무속인도 같이 와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여기가 우리 기친이가 있다는 거를 그때 나와서... 흑흑 여기가... 여기가 지향없다 치..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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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흑... 조심조심.. 떨어진다 헐... 뭐야? 으에에에.... 뭐야? 여긴 뭔데? 여긴 도대체 뭐야?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이 좁은 공간이네 여기 앞에가 딱 막혔는데 이 문은 뭐야? 닫혀버려 니 혹시 비행을 하거나 해가 죽었으니까 이상하다 이거 뭐지? 열어봐 다 안열려 다 문이 안열려 다 문이 안열려 와 우리 좀 더 나갈테도 X 됐다 아까 지금 왔던 그대로 근시로 나가야된거지 조심해 들어가봐 뭐야 맞춰봐 이거 너무 지하식이네 지하식 지하식 와! 문들이 다 안열려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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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뭐야 자꾸 뒤에서 여러분들 슬슬 뭐가 지금 뭐가 움직이는거 같아요 슬슬 콩질콩질하네 우리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잠깐만 이준 조심해 여기 큰 문은 뭐야 수술실 방으로 만들려고 했으려나 수술실 방으로 만들려고 했으려나 아니구나 야 저기 뭐야 나갔어 less thanff 야 들어와 뭐야 Changing 저거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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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자 3 mindful 뛰고 있어 와 men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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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ing 쫄깃은거 아김봐 문 앞에 있는 가 kun 뭐지 Twist 지금 저희가 철문을 열고 철문을 두 번 열었지 저런 큰 문을 두 번 열고 뛰고 뛰어왔어요 저 큰 철문을 두 번이나 열고 왔어요 이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상당히 커요 여러분들 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커 여러분들 저기를 한번 제가 갔다와볼게요 요렇게, 저놈들? 혹시나 온가 안 온가? 한번 봐봐야 되겠어요 으허허에 레허 뒤편 먹끝 persecution 방앞에 문 열잖아. 조금만 바로 앞에 있어. 뭐 떨어졌죠? 어, 뭐 떨어져 버렸어. 방금 못 주워왔어. 내가 무서웠고. 주울 시간이 없어. 나 무서워서. 저 문 열면은 거의 한 50m도 안된 상태에서 서있어, 서있어. 뭐 떨어져 버렸어. 주워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 지금. 정네 정네 여러분들. 와 지금 빛이 너무 약하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 여기 혹시 마이크 빙이 되잖아요. 위험한 곳이 너무 많아요. 위험한 곳이 너무 많아. derrière.. 우와 안쪽 켜지 herbs 좀.. 저 틈에 뭐야.. 틈 봐봐! 와… covenant überras red 와… 여러분들 지금 지금.. 여기 틈있죠? 이 틈.. 이 틈으로 왔다 갔다 중앙에서 우리를 쳐다봤다가 왔다 지금 모양이 이대로에요 이대로 갔다가 지금 또 여기다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바로 또 이번엔 그냥가네 지금 이 틈에 우리를 내다봤다가 어? 우와 여러분들 와.. 저거 뭐지? 지금 지가 간..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이 지금 이.. 이 정중앙 이 선 보이죠? 자기 모습이 딱 보이게끔 해서 뒤돌아서 가고 있어요 지금 와.. 나 이런 줄보면 너무 무섭더라 와.. 나 이런 줄보면 너무 무섭더라 끝이 안보여.. 끝이 안보여 끝이 안보여 끝이 안보여 와.. 엄청 길어요 지금 여기 뒤로도 또 있어요 뒤로도 또 있어 조심해 조심해 와 근데 여기는.. 도대체 여기는 뭐하는 애들이 뭐하겠는데요? 우와.. 우와.. 위로도 다 있어 우와.. 뭐하는거지 여기가? 뭐하는거지 여기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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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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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지마 여러분들 여기가 집은 엘리베이터 이쪽 엘리베이터 남들다 만나보신다 이 아침 그 저기 우리 마파터이 마파터이를 다시 오지 말아야겠는데 혹시 안쪽으로 떨어졌을까봐 비닐으로 떨어졌나 진짜 이거는 잘게 안나왔네 부근 다시 오지마 놀랄라는 와 우와 무슨 소리야? 왜 귀찮은데? 나 들었어 밑에를 내가 후레이식으로 비춰보고 겁나 기뻐 저기서 기분이 좀 나는데 그럼 밑에부터 봤지 위에 비춰보니까 진짜 기절판이야 기절판 내가 여기 쳐다보니까 시도 밑에 나올지 뭐만 있잖아 이해를 하지 하여튼 걸어서면 내가 여기 쳐다보니까 여기 쳐다봤어요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아 근데 왜 저렇게 나를 쳐다봐 진짜 왜 저렇게 나를 쳐다보냐고 야 너 뭐 공포영화 많이 봤냐? 사람 진짜 기절하게 지르게 만드네 너는 진짜 확 갑기적이야 진짜 공포영화 매니아인가봐요 저렇게 쳐다봐 나를 피 안 쏠리냐 너? 피 안 쏠려? 아 이런 말 안하니 장난하면 안돼 아 미안하니 미안은 아니고 이런 말 안할게 그냥 잠옷이 잠옷이 속옷이 어디로 도망간대? 잠옷이 우리 따라왔네 지금 다시 또 있어 다시 또 있어 너무 멀리 갔어요 브레이크가 안들어왔어 브레이크가 여러분들 가고있대 가고 아스케키 레이브를 할게 아스케키 레이브를 진짜 쉽지 않아 아스케키에 해볼까? 아스케키에 있는 노빤스에요 와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저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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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시 오면 아니다 그냥 말하지 말자 아무 말하지 말자 아무 말하지 마 그냥 혹시나 와버릴 수도 있어 다시 다시 오면 뭐하냐 어쩌냐 말도 하지 말자 무섭다 저거 가자 뭐야? 여기 안에 들어온거 같은데 뭘 소리지? 뭘 소리지? 어 뭐야? 어 무서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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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 건물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요 건물 안에서 여기 여기 길가던 사람이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정말 시청자가 들어왔던가 아니면은 시청자가 들어왔던가 아니면은 귀신의 소리일거에요 둘 중에 하나야 시청자가 안 들어왔다 하면은 아직도 여기 돌라면 딱 멀었어 병원 4점이 없이 가요 여기가 15층이야 16층까지 있어 뭔 소리야? 뭐야? 어디서 소리 났어 방구 어어 으어어우 야 으어어 야 어 에어어 시바 뭔 소리야 와 야 야 야 야 야 야 저기서 물 사물이 났어 와 여기 왜 이렇게 커 야 같이 가 뭐야 아 나 땀 좀 닦아야 돼 와 너무 좋아요 어 뭐야 소리 아닌데 와 소리 깨끗아 뭐야 또 따라온거야 또 뛰어 와 너 진짜 못구만 나 집 얹어가 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미끄러진다 뭐야 뭐야 우와 막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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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쪽으로 가있으면 안돼 지금 따라다닌거같아 로우더 로우러다 뭐니 야 우와 우와 나가 나가있어 여기가 뭐야 여기가 뭐야 여기가 방금실래 방금실래 와 저기 끝이야 아니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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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저거 웃을때 바로 앞에 웃으면 입에다가 주댁이라도 팥을 팥하고 오고하고 짬뽕을 해서 부적까지 해서 쓰리짬뽕을 하고 날려버려야되는데 여기가 중앙인거같아요 중앙 중앙 중앙인거같아요 초점 눌러주신 530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애뮤 안녕 으아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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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지마... 또 온다... 아... 뭐야... 아... 아... 어떡해... 아... 잠깐만... 자...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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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전사가... 아... 와.. 이거 어떡해.. 이거 봐봐 이거 어떡해 여러분 지금 다시 갔는데.. 와.. 방종된거야? 아니구나 여기.. 이 쇠줄을 끊어져 버렸어요 도망가다 여기 문하고 연결된거 같으세요 거기 뚝거리고 문하나.. 야 우선.. 자꾸 미치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피해자 아까 거기에서 처음에 봤던 미친 이가 계속 다시 쫓아오는거에요 처음에 안오다가 안오다가 다시 쫓아오는거에요 모기였으면 정말.. 못 맞나.. 목이 엇으면 진짜.. 또 소리.. 빨리 문 열어라.. 문 닫혔어.. 잠가져.. 뚝뚝뚝 짠 마리.. 누구야? 잠가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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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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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소리나 바로 앞에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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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악 나 뛰어 어 아 와 너무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힘들어 후 후 후 후 후 아 지금 상태에서 더이상 방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지금 지하실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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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가버렸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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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겨지는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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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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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문이야 또zentgot 또 문 undات 무서워 옆에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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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와 나 이거 놀랐어 또 있는 줄 알았어 씨앗이 된 것 같다 아까는 계단으로 있었어 와 잠깐만.. 조금씩 그러네 머리 아파 드디어 내려왔는데 불성진함을.. 또 여기.. 영혼탄 나는데 제발 아무도 나타나지 말아라 제발 우리 그냥 보구만 갈게 보구만 보구만 갈게 보구만 보구만 갈게 그냥 조용히 보구만 갈게 보구만 나타나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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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지마 존담섭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제가 왜 더 유난다냐면 여기 지금 기운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기운이 더 세져요 더 세진다니까 이거 기운이 더 세진다니까 지금 기운이 더 세진다니까 기운이 더 세진다니까 여기 왔다 들어갔는데 지금 바닥에 열기저기 다 습해가지고 정말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귀신들이 딱 좋아할 곳 여기 너무 쎄다 여기 너무 쎄다 여기서 진짜 뭐 나타나 봐 지금 정신이 빡짝 차려야 된다 여기서 장난이 핑골이라든지 내 집을 덮고 쓸 수 있으려면 멀쑥을 안 보고 올라갔어 기운이 있어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여러분들 기운이.. 기운이 쎄요 저게 여러분 아 누가 계속 내 목이 올라타 있는 것 같아 누가 목에 내 계속 올라타 있는 것 같아 지금 아아 와아 오자꾸봐 나 거기 쳐다보지마 여기 왜 쳐다보지는거야 철학이 안돼 동작지마 여기 왜 이리 오지 저거야 여기 하나 나갔어 여기 뒤에 쳐다보지는거야 지금 흘리라는거야 지금 흘리라고 하는거야 쳐다보면 안돼 쳐다보면 안돼 쳐다보면 안돼 쳐다보지마 흘리라 하아 오이 하아 나가자 나가 우리 갈수록 이게 계속 기가 다 빠지고 있어 지금 저 지하실로 괜히 들어왔어 와 근데 다행히 지하실에서 문 여러분들 저 지하실이 지하실이 기가 상당히 세요 지하실이 상당히 기가 세 지하실이